Everytime you close my eyes It's like a dark paradise No one compares to you 오묘한 회색 눈으로 마성의 구홍이 뽐내는 다크엘 부녀 흑인 모델 Insight 이소현 기자 우주를 담은 듯한 회색빛 눈동자에 흑인 모델이 있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흔몸에 받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감비아 출신의 흑인 모델 멜빈 일상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흑인 모델인? 그는 36만 팔로워를 거느린 SNS 스타다 큰 키에 한탄한 골반, 완벽한 다리 라인을 자랑하는 그는 국적과 이름 외에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 멜빈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회색 눈동자와 완벽한 직무 머리로 다크엘 부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의 손바닥이 하얗다며 백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멜빈은 본인 인스타그램에 나는 감비아 사람이라며 흑인을 쉬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는 자신을 흑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누리꾼들에게 흑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많은 흑인이 고르지 않은 피부를 갖고 있다며 백인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논란 후에도 멜빈은 꾸준히 SNS를 통해 흑망을 날리고 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히엇 오라는 등의 한글을 사용하기도 해 한국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오묘한 회색빛 눈으로 마성의 매력을 뽐내며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고 있는 다크엘 부녀 흑인 모델 멜빈의 일상을 소개한다 오묘한 회색빛 눈으로 마성의 매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오묘한 회색빛 눈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